자, 감으시거나 딴 데 보시면 지시는 거에요. 저는 키고 해야돼요? 네, 키고 하셔야 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시작! 감으시면 안 돼요. 잘하신다고. 강조끼리 만나는데요. 강조, 강조 커플인데요. 네, 둘 중에 하나 이기면 되는 거야? 둘 중에 한 분만 이기셔도 됩니다. 자, 감으시면 안 됩니다. 감으시면 안 됩니다. 아, 여자분이 이기셨습니다.